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다른 무기를 들고 전열정비에 나서고 있죠. 먼저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 표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수정안을 가져왔으니까 수용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 짜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김건희 여사는 절대 수사받음은 안 되는 성역입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도가 특검 대 특감 이렇게 또 대립 구도가 됐네요. 그런데 이제 특별감찰관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이게 예방적인 조치인 거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의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아니 이 특검법에서 3자 추천 아이디어 그거 누가 낸 겁니까? 한동훈 대표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물론 최혜병 특검과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아직도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셔서 세 가지 요구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시를 규명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대로 저희가 다 거의 대부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일단 협상을 좀 나서주시라. 그래서 협상을 나서주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특검법을 받지 못하겠다라면 그러면 또 그때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나서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원래 열리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져서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 예정이었는데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과연 특별감찰관 논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1시 반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잠시 후에 이제 한 4, 50분이 있으면 의총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감찰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과연 국민의힘이 불참할지 참여할지 이 부분도 지금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표결에서는 그동안 친한, 친윤 갈등이 좀 있어서 이탈표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패널들도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이번에는 친한, 친윤 할 거 없이 단일 대우 유지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서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부분도 있고 또 인적 쇄신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과 그러니까 당과 정이 합쳐져가지고 용산 대통령식으로 합쳐져가지고 단일 대우로 가는 기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야당이 해온 특검법이라는 게 기존에 이미 우리가 전례를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무늬만 삼자 특검법 아니었습니까? 기존에 이걸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여기선 큰 이탈 없이 이번에는 단일 대우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 또 오후에 국회에서는 또 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야당 상정이 있고요. 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까지 오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